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3차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190여일 앞두고 벌인 3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논의로 금물살을 타고 있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49.8%가 긍정적 반응을, 19.8%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해서는 63.8%가 긍정적으로 전망해 지난 3월 1차 조사의 55.1%, 5월 2차 조사의 62.9%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나타나 개막을 190여일 앞두고 있는 강원도와 조직위에 큰 숙제를 남기게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35.1%로 지난 5월 2차 조사 40.3%보다 낮아졌습니다. 또 올림픽 기간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국민은 전체의 7.9%에 불과했고, 86.8%는 TV로 경기를 시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기다려지는지에 대해서도 41.1%만 긍정적으로 응답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일 날 D-100일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라든가 미디어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올림픽 분위기를 더 붐업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